다 이거 시키나 보다 이것도 얼마나 드는데? 없는데요? 이거 어떻게 구했냐? 무슨 냄새가 벌써 나요? 음중이에요 음중이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여름에 여름에 쓰려고 샀어요 바다에 마니라니 뭐죠 이건? 바지 찰랑찰랑 바지를 샀는데 큰가 라지? 크네 초록바지 약간 잔옷 이것도 크네 스티커 너는... 뭐? 너는 내 꿈을 찾아왔어요 라는 티셔츠 짠 짠 마이탈랑 중국은 이날이 비닐 시기 그리고 한글자레일리 거기서 파워가 쐈는데 어떻게 열어야 돼요? 관이 왔는데? 아니다 목장각독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연기지가 않는데 와 좀 될 것 같아서 도착이 나 티켓들 났네 아니다 걸리지 하다가 헐 맛없으면 어떡하지 안맛이는 모르겠어 나 살면서 처음 사봤어요 이거 이렇게 다 써야 돼 지금 간격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네 아니 원래 커튼이 저색이거든요 진짜 혀공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샀어요 그냥 무난템으로 아니 내가 한국 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임? 이런 거 재밌어하긴 하지만 많이 해본 적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은 건가 이게 이만큼 해야 되나? 아 어떻게 한 거니 아이씨 둥그러워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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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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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awi 아이씨 이고 그 자세Hub 해곤 아침 보려고 이젠 제우 기자가 있죠 콜라도 제우도 있어 야 옛날에 미안하지 마 옛날엔 제우도 없었다고 하오 어구 너무 좋아 진짜 파괴람에 서울 아름답다 택시에서 볼 수 있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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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에서 볼 수 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